제주 문강사가 자원스림 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무료 결핵 검진도 열었습니다. 문강사는 지난 7일 주지 덕궁스림과 오영훈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자원스림을 초청해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덕궁스림은 남이 행복해야 본인도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마음을 바꿔나가는 불자들이 되게 당부했습니다. 법회 후 나누며 하나되기와 대한결핵협회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검진과 생활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